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보네요 다들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여러분 진짜 라이브 개 오랜만에 하는데 잠깐 Q&A 봤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한다 거의 그래도 수미도 머니로 유명해지고 꽤나 한창 몇 명 들어오나 궁금해가지고 하고 재미들려서 했었는데 1월 초에 하고서는 한 번도 2월 달엔 진짜 라이브 방송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어쨌든 오랜만에 켰고 요즘은 앨범 작업하느라고 되게 많이 바빴고 앨범 작업하고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앨범을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얘기하지만 앨범을 너무 많이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바뀐 거나 계획이 바뀐 건 아니지만 앨범을 너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좀 많이 쌓아두고서 하다 보니까 계속 다 약간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그거 말고 그렇기에는 내가 너무 다이어트를 다이어트처럼 안하지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안하지 그렇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렇게 참냐 하면 안참지 다만 먹고 싶은 걸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막 배가 부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입이 그렇게 뭔가 입이 짧아 밥 세 공기 이상 먹어본 적 없습니다 두 공기까지는 진짜 맛있는 거 못 먹는데 두 공기 먹으면은 그날 한 여섯 시간 일곱 시간 동안 배가 안 고픈 거지 왜냐 뒤지게 많이 먹었기 때문이지 파마 풀렸다고? 파마 원래 없었어요 앨범 앨범 컨셉 스포 가능할까요? 앨범 컨셉이 쿤디 판다가 옛날에 신의 조우 냈을 때 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쿤디 판다가 신의 조우를 킹이딤이랑 믹스테이 만들 때 그 컨셉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시면 좀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어... 그리고 뭐 힌트를 좀 주자면 검은 고양이 게임 검은 고양이 게임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검은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고 하고 있어요 어... 브롤 스타즈 말고 또 좋아하는 게임 있나요? 브롤 스타즈 말고 내가 브롤 스타즈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 브롤 스타즈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요즘 좀 재밌어 내가 난 너무 잘해 이러면서 자기암시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고 아니 브롤 스타즈를 사람들이 그... 그... 젠미니게임? 초딩게임이라고 막 그런 DM들이 많이 오는데 아주 그냥 안 해보고 하는 소리죠 솔직히 그냥 뭐 브롤 스타즈 아이 뭐 명절에 가는데 뭐 나이 한 9살 10살 되는 애들이 하고 있더라 뭐 이 정도로 그냥 대충 겉핥기 보고서는 그냥 뭐 아이 뭐 초딩게임하네 이러고 있는데 뭐... 사실 그렇다는데 어쩔거야 라는 생각도 하지만 절대 그런 게임이 아니죠 일단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시면 또 그 매력에도 빠지실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느낌이죠 방 청소 방 청소 방 청소 방 청소 5시간 전에 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 그... 버려야 되는 가구가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가구를 버릴 때 그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스티커 그... 딱딱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 딱지를 내가 인쇄를 안 해놔가지고 안 버리고 있고 그거 제외하고는 바닥 쓸고 뭐 설거지하고 뭐 테이블 닦고 빨래도 하려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오긴 했는데 오늘 작업 약속이 있어가지고 작업하고 그러느라고 브롤 스타즈 만점이라고요? 나 21,000점인데 21,000점 나 21,000점이야 개쩔지? MBTI 뭐예요? MBTI가요 INTP요 한참 많이 물어봐가지고 되게 많이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그냥 이제 한동안 또 답 안한 것 같아서 얘기 들자면 제 MBTI는 어... MBTI는 INTP입니다 한 10번 검사했는데 INTP 9번 나오고 한번 ENTP 나왔는데 ENTP로 나왔을 때 약간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INTP가 맞는 것 같아요 형 저 B 진짜 잘해 나도 B 진짜 잘해 난 못한 게 없어 어... 그게 어... 어쨌든 간에 4월 얼마 안 남았잖아 3월 14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어 요즘 눈 떴다 일어나면은 한 3일 정도 지나는 것 같아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응? 어쨌든 간에 4월에 나오는 앨범에 뭔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... 쇼미 나가기 전보다 100배 잘생겨졌다 아니 그냥 머리 스타일 바꾼 거지 얼굴은 똑같아요 그래서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거 고맙습니다 네 우유빛깔.. 우유삐깔 피부 관리법 흐흐흐흐흐흐흐흐흐... 아이 그 질문하신 분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피부가 저보다 좋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는 분이에요 참고로 그 저 피부 관리 안합니다 그냥 세수 제때제때 하고 예 원치맨이 준 그 원 올림원? 바르고 아 이거 광고 아닌데 그 먼치맨이 옛날에 그 마이크 스웨거 할 때 그 엠솔릭이라는 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광고를 했었거든요 로션이랑 그런거 먼치맨이 쇼미 할 때 좋았어요 근데 먼치맨 덕분에 어 뭔가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건가 싶은데 어쨌든 먼치맨 다시 한번 먼치맨한테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모듬은 뭔 뜻이에요 모듬순대 그런건가 모듬회 에서 착안이 된건데 이거는 앨범 나올 때 더 얘기해줄게요 모듬회에서 모든게 그렇잖아 모든을 모듬 이잖아 내가 광어를 먹고 싶고 방어를 먹고 싶고 연어를 먹고 싶어의 모든걸 해줄 수 있는 그 짬짜면의 극상성이 모듬이죠 모듬 정식 거기에서 뭔가 착안이 되어있는 멋진 철자로 바꾼거지 아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나 살 안빠졌는데 어 뭐야 유튜브 쿤디판다 갤러리 쏜신바 갤러리로 노선 바꿨어요 아 내가 팬관리를 똑바로 못했나봐 미안해 근데 뭐 조짐이 보였죠 그 친구같은 경우에 이게 모르시는 분들한테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쿤디판다 갤러리라고 이제 그 유튜브에 채널 제꺼 막 올리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손신바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포섭 당한거죠 저는 뭐 그런 갈대같은 친구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사실 돈 받고 일한다는 거 알고 있어 응 또 뭐 있을까 고랩 보시나요 제가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재밌는 일이기도 한데 제가 집에 텔레비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집에 돌아가면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큰방에서 이렇게 보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고등래퍼 엠넷에서 고등래퍼 재방송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어 매화를 다 챙겨본 건 아니고 뭐 인터넷 키면 뭐 또 유튜브에서 보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봤어요 뭐 근데 뭐 다 잘 하던데 막 그렇게 다 잘 한다가 뭐 와 진짜 개잘한다 이런 느낌 막 들어서 막 아 어떡하지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다 잘해서 보기 좋던데요 저 그 사람 좋아해요 그 이상재라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 떨어졌는지는 내가 몰라 내가 봤던 거는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슬라임 싯 막 그거 했던 건데 그거 되게 좋던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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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그거 보고 아 좋다 이러고서는 막 뭐 인스타 찾아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걸 안 봐가지고 그 친구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진 내가 몰라 안 떨어졌어요 나는 이상재한테 걸게 이상재 씨한테 저는 걸게요 그러면 농담이고 아 뭐 다 잘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게 진짜 나이가 내가 막 진짜 막 시내 큰형벌이 아니잖아 내가 시내에서 큰형벌이 아니잖아 나도 어디 가면 늘 거의 막내 쪽에 해당되는 나이였고 내가 스무살때부터 어쨌든 간에 뭔가 교류를 하고 막 시내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스무살땐 진짜 내가 막내였거든 맨날 근데 그 내가 막 방송 그 고등래퍼 방송을 보다 내가 문득 생각이 든건데 와 진짜 여기 있는 친구들 그 누구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나이 차이가 뭐 한두 살이 아닌 거잖아 그치 막 나 스물다섯인데 그러면은 열아홉 살이 최대라고 하면은 여섯 살 차이잖아 근데 여섯 살 아 근데 또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랩을 하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와 나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 시전 나 때 스킬 시전 꼰대가 돼가고 있나봐 사실 꼰대였지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고등학교 때 랩 좀 했거든 고등학생 치고 고등학교 때 내가 랩을 또 한상 좀 꽤 했어요 그 나이 때 치고 제가 그만큼 하는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고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꼰대가 됐구나 이 생각했죠 오늘 머리 감았어요 누구세요? 미친 쿤디판단대요 포켓몬 안 합니다 하지만 포켓몬 좋아해요 브롤 스타즈 얘기 졸라 많네 야 2만점 이상 아니면 상대 안해준다 아 가로사옥 LP에 대해서 얘기 꼭 해줄게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LP라고 하는게 원래 규격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만드는데 좀 걸려가지고 이거를 많이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해 DM으로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사고 싶은데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러는데 이게 좀 걸려요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어차피 판매 시작할 때 올릴 거거든요 그때 어차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막 어차피 지금 지금 안 나오고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못 살까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없어 없는 거야 가오리사옥 바이넬은 우리 상상 속에 있어요 지금 제작을 제작 단계 거치고 있지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하실 하실 필요 없어요 피파함? 피파 안함? 나 축구 잘 몰라 귀칼 보셨나요? 귀칼 요즘 봤어요 귀칼 귀칼을 봤어요 제가 귀멸의 칼날 칼날 봤는데 어 귀멸의 칼날 귀칼이 재밌더라고 다 봤어 그 TV TV 설치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TV로 많이 봤어요 그 결제로 해가지고 봤는데 내가 지금 딱 내가 그 극장판을 못 봤어 귀칼 근데 보니까 그 귀멸의 칼날이 원래 보통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라고 하는 게 그 메인 1기 2기바 이렇게 그 메인 만화의 스토리랑 관련 없이 그냥 약간 번외편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귀멸의 칼날 극장판은 그 1기가 지난 1.5기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그 극장판을 애니를 안 보고 극장판을 보면은 원래 다른 애니메이션 극장판들은 만화 극장판은 원래는 그 애니를 안 봐도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뭐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 그래서 지금 26화까지 다 보고 이제 1.5기인에 해당되는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보려고 열심히 좀 그 하고 있어요 네 뭐 열심히 한다는 게 뭔 소리야 그냥 열심히 그 때를 기다리고 있지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영화를 못 보는데 아이 나 누가 죽는진 다 알지 나도 그 검색하자마자 다 뜨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근데 나는 스포일러를 당해도 그걸 재밌게 볼 자신이 있어 괜찮아 난 원래 스포일러 당해도 그렇게 뭔가 그러지 않거든 아니 스포일러 있어도 상관없어 난 이미 안다니까 이미 누가 죽는지 다 알아버렸어 누가 죽는지 알아버렸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안 본 사람들 위해서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난 상관없어 참고로 어? 디아크 떨어졌어요? 우림이 떨어졌어요? 우림이 우림이 잘하잖아 왜 떨어져서? 이거 힙겔에 있겠지? 어 진짜네 막 글들이 개 많네 아 내가 또 이걸 몰랐네 왜 몰랐지 아니 디아크 떨어졌어요 그래? 잘했는데 떨어졌어?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생각한 거랑 뭐 다를 수도 있지 않아? 나 나는 못 봤는데 뭐 걔보다 잘하다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지 아니 근데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뭐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거죠 사실 뭐 안타까운 거죠 패자벌전 이런 거 없나? 패자벌전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했는데 떨어지면은 보통 패자벌전으로 살아 올라오잖아요 이번에 쇼미더머니 9때도 사실은 그 아쉽게 2차에서 떨어진 사람들 패자벌전 해가지고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아쉽지만 탈라의 고배를 마셔야겠죠 하지만 뭐 제가 잘 모르죠 그건 네 저는 고등래퍼랑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호 가해자 친구에게 복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음 보란듯이 잘 나가는 게 제일 그런 거죠 사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복수죠 보통 가해자가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가해자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장하지 않은 어떠한 인격체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걸 부수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럴수록 더 행복해하고 전혀 네가 나한테 주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뭔데 약간 공격이 날라오는데 시시한 듯이 느려 하고 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태도가 제일 상대방이 봤을 때 기분 나쁘죠 자기를 상대를 안 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음 근데 뭐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지 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음악이고 래퍼고 뭔가 세상 밖으로 뭔가 알려지기 편한 어떠한 그런 포지션의 그거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애들한테 연락이 온 거거든 근데 어 그러지 않은 입장에서의 어떠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해봐야겠죠 근데 확실한 건 가해자한테 복수한 방법은 가해자한테 똑같이 하는 것보다 가해자 그 위에 있는 어떠한 품격을 보여주면은 그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KHA 썰 풀어주세요 그 BBS로 상 받은 거요 그 뭐 있지? 뭐 없는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먼치맨 미라니가 있었어요 머시베놈 형보다 제가 먼저 왔거든요 먼치맨 미라니 누나 형이 있었고 대화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거 물어보고 먼치맨 미라니랑 담배도 한 대 피고 얘기 좀 하고 요즘 작업하는 거 서로 들려주고 어 그룹이름 형들 와서 인사하고 잠깐 시간 와서 그 진행자 형들 있잖아요 박재범님 넉살 형 뭐 덕화연님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 이랑도 대화하고 네 대화하고 의외로 저는 진짜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라 재미없어 좀 저랑 대화하는 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대화할 것들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고 상 받고 상 받는데 이제 그 그 CD 있잖아 CD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고 지금 제 집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터 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거 말고 없어 그거 말고 진짜 없어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 아 그리고 상을 받고 굴좌팀 회식을 진짜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끝나고 촬영 같은 거 끝나고 원래 다른 팀들은 회식하는 거 많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진짜 좀 그 체력이 많이 안 좋았어서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촬영 끝나고 바로 집 가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 한 번도 이렇게 그 굴좌팀의 참가자들끼리 뭔가 모여가지고 먹은 적이 없어서 끝나고 근처 무슨 뭐 숯불구이 집 가가지고 뭐 한 시간 동안 뭐 잠깐 회식했나 회식하고 돌아와서 나는 이제 엘비 만나러 갔지 엘비 만나러 가고 엘비랑 만나기로 했었어가지고 최엘비 형이랑 만나러 가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가는지 뭐 잘 모르지만 그랬대요 네 먼치맨님 팔굽혀펴기하는 장면 조금 나왔는데 썰 좀요 팔굽혀펴기 했어요? 그 KH에서 왜 그걸 하지 이상하네 신기하네요 식단 관리 안합니다 어 4월 앨범 이벤트로 불홀 친선전 해볼 생각 없어요? 뭐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이 중복되어 있는 그게 맞네 지금 행복한가요? 뭐 요즘 뭐 안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씹떡이신가요? 라니요 한대음 한대음 썰 한대음 썰 한국대주음악산 제가 이번에 또 탔거든요 가로사옥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축하 감사합니다 그 한대음은 음 제가 음 받고 아니다 받기 전에 어 제가 잠깐 이제 야외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이제 그 뭐냐 서사모엘님 을 만났어요 밖에서 담배피고 돌아오는데 잠깐 대화를 했어요 서사모엘님이랑 아는 사이니까 네 서사모엘님 성받으로 오신 줄 알고 상 받으러 오셨어요 이랬는데 그 상을 주려고 왔대요 그래서 아 뭐 R&B 쪽 주려고 하나보다 이랬는데 서사모엘님이 저한테 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까 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 그리고 어 그거 말고도 그때 아마 싱글로 수얼비 씨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얼비 소얼비 님이랑 눈 마주쳤는데 혹시 나를 기억하려나 했는데 먼저 인사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인사했나 어제 목내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옆에 이제 선우정아님 계셨는데 선우정아님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선우정아님 한테 인사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결국 결과는 못했다 이런 어 그리고 뭐 했지 그리고 그냥 상 받고 나왔어요 상 받고 나오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인터넷으로 검색 많이 한다고 근데 그 댓글이나 여론 자체가 약간 띠용 왜 얘가 받아 이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그 그러면서 이제 그 평화를 하더라고요 앨범 평화를 참 웃긴 일이죠 마치 마치 뭐 나는 진짜 자격도 없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응원하지 않는 아티스트가 본인이 응원하는 앨범 상을 뺏은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그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는 받을만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 후보군에 올라왔던 모든 앨범들이 다 받을만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 파운더 프리더비스트 다 저는 진짜 좋게 듣는 앨범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진짜 사실 요즘은 내가 내 앨범보다 그 앨범들을 다 많이 듣거든 왜냐면 그거는 내가 내 앨범은 내가 작업하면서 뒤지게 많이 들었고 그 나머지 앨범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들을 때마다 재밌잖아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의 앨범 그 작품들이 너무 좋은 앨범인 걸 아는데 그 뭐라고 하시면 저도 곤란해요 그럼 내가 뭐 나한테 상 줬어? 아니면 뭐 내가 뭐 한대음 사람들이랑 내가 알아? 뭐 아니면 뭐 한국 대중음악상 그 상 자체가 뭐 우리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그 모종의 그 무슨 지하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? 나 아니야 난 몰라 진짜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얘기하지 마 나한테 화 풀지 마 내가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도 될 거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왜냐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받으니까 당연히 좋지 그리고 상은 내 거야 내가 받았으니까 근데 뭐라 하지 마 나한테 음 음 음 흠흠 아 아 투데이 TMI 오늘의 TMI는요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씻고 샤워하는데 그 그 뭐냐 그레이 님의 그 깜빡 리믹스 알아요 여러분 깜빡 리믹스 그게 아마 진보 형이랑 어 크러쉬님 엘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아 이거가 갑자기 생각나서 듣는데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거를 한 열 번 넘게 들었어요 네 TMI죠 예 넘길게요 그게 뭐냐고 그것도 몰라 오빠 상의 사이즈 뭐예요 몰라요 저도 그냥 가서 사보고 맞으면 입고 아니면 안 사는데 주기도 외우셨나요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어 귀멸의 칼날 최애캐 말해주세요 저는 근데 최애캐를 고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도 최근에 보면서 되게 많이 다 캐릭터들이 입체적이어서 좋더라고요 겹치는 것도 많이 없고 저는 귀멸의 칼날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 기우 기우 토미오카를 좋아해요 왜냐 잘생겨서 멋있잖아 생긴거 그리고 세잖아 당연히 멋있는거 아님 그래서 기우 토미오카를 제일 좋아하고 지금 당장은 아직 1기밖에 안 본 사람으로서 기우 토미오카가 제일 좋고 그리고 이노스케 좋아해요 이노스케 귀여워요 재밌어요 그리고 무라타 무라타상 좋아합니다 무라타 너무 강렬해서 근데 작가가 뭐 이렇게 자르고 몸 절단시키고 이런걸 좋아하는 작가 같더라고 많이 그렇게 하던데 그게 좀 신박해서 재밌게 보는 것 같아 키부츠지 무잔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멋있게 생겼어요 약간 그 처음에 등장할 때 저는 그 원피스의 로브 루치인줄 알았어요 굉장히 멋있고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그 절대 나는 니놈 위다 약간 이런 느낌에 그게 좀 멋있어가지고 좋아했는데 보면 볼수록 용서가 안되는 사람인거 같아 용서가 안되는 캐릭터인거 같아 살쪘어요? 고마워요 다 살 빠졌다 하는데 어디 보자 잘생긴거 좋지 당연히 봤을때 멋있잖아 펜트하우스 안봐요 형 저 레온 뽑았어요 나는 없는 브롤러가 없어 왠줄 알아? 나 정도로 고인물이 되면은 브롤스타즈에서 난 상자를 안까 절대 안까 상자를 모아 그리고 신캐가 뜨잖아 그러면 상자가 나올 때까지 까는거야 근데 그 상자가 어 큰거 그 메가 상자나 뭐 약간 중형 상자로 쳤을때 이제 그 한 2-30개가 쌓이는거지 그러면은 신캐 브롤러 하나 나왔는데 그거 깨는게 어려울까? 하면은 그 안에서 또 분명히 까지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죠 아 얻어내죠 무조건 귓칼질을 응원하는 커플은요 당연히 탄지로 카나오를 응원하죠 주인공이니까 카나 그 탄지로가 진짜 성격이 멋있더라 어쩜 그렇게 정의로워 나는 그럴 수 없어 형 무야호 한번만 해주세요 무야호를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더라 근데 무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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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요 알래스칼에 사는 김상독씨 옛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왜 삭제가 안돼 삭제시켜줘 올해 나온 앨범 중 가장 좋았던 앨범이요 올해 앨범이 많이 나왔어 아직 3월밖에 안됐잖아 뭐가 나왔지 올해 올해 모르겠네 올해 앨범 제가 많이 안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좋았던 거 얘기를 좀 해주자면 권기백씨 믹스테이프 좋았고요 어 마인드컴바인트 앨범 진짜 너무 좋았고 어 그리고 또 뭐 나왔어 또 나 뭐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 서리 앨범 진짜 좋았죠 랩을 참 잘하던데 어 기억이 안나 그리고 아 던밀스님 거 아직 안들어봤어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억이 안나 진짜로 내가 안들었나 봐 많이 열심히 들게요 게을러졌나보다 나 올해 들어가지고 선인장화는 작년 앨범이잖아요 언태 앨범도 들어봤어요 괜찮던데 오 새 앨범은 BXKILLA처럼 컨셉트 앨범 BXKILLA 스타드 홈맨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완전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 이길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 들어보시면 압니다 음 귀칼이 진짜 인기가 많네 귀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칼 진짜 다 물어본다 신기해 하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앨범 어 앨범 4월에 나오고요 검은 고양이 게임 컨셉슈얼한 앨범 어 피처링 있음 어 그리고 그런거 제외하고도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많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런거에요 нет meny